공무래 왕국 마냥 막 This is O.A. 공둥 1등 그리고 8등 후스턴!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라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라인업! 룸메이트, 룸메이트, 룸메이트 어? Q. 룸메이트, 룸메이트, 룸메이트 저는 거의 취미를 청소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를 자주 하는데요 인정합니다 저는 명호 형이랑 룸메이트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저는 민호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항상 스케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바닥도 쓸고 초반에는 민호한테도 좀 하라하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아니 저 이거 이해하고 있어요 해도 막 본인 성에 안 차신다고 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도 그냥 맞아요 저한테 역할을 안 줘요 근데 요란스러운 그 알람 소리 빼고는 인정합니다 그 사이렌인가요? 알람 소리가 군복이 그거 알아요 일어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네 맞습니다 룸메이트로서 일단 피해를 하나도 안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2층 침대를 쓰는데 민호가 2층이거든요 가끔씩 비그덕 비그덕 그리고 참고대로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 네 가끔씩 좀 소름이 돋았다 말고는 최고의 룸메 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시끄럽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고 상대방을 일단 배려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막 더럽지도 않고 잘 치우고 뭘 하든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가 알람을 맞추든 뭐 일어나든 뭘 먹든 불을 켜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써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때 일본 갔을 때 같이 방송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룸메 명호 형은 제가 1등으로 가야되지 않나 깨닫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리 유지해주세요 더 뒤로 가기 싫으면 여기 4명부터는 한 방이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 4명이 방에서 저는 경민이 형이 형 벌써 바닥에 땡땡몬 카드가 굴러다니는 거는 위험했다 위험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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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룸메으로서 할 말 있는데 빨래가 더 심하지 않나요? 오오오오 여기서 말할게요 각자 이제 서랍을 놓는 구역이 있죠? 저는 제 구역에 놨을 뿐이에요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먼지가 쌓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4시에 알람을 제일 못 들어 만약에 저희가 7시에 일어나잖아요 막 6시 반에 한 명 울러 6시 40분에 한 명 울려 6시 50분에 한 명 울려 7시는 동물의 왕국 마냥 막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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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일어나 일어나 이제 알람이 울려도 위에 알람이 울려도 형들 보면은 그냥 전화로 끕니다 저희가 전화해서 꺼요 서로의 알람을 그 아침되면 부재중전화 무조건 3개씩 가있고요 3개씩 와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는... 그러면 공동5위로 하시죠 공동 공동5위로 네 공동5위로 Q. 재윤의 목표는? Q. 재윤의 목표는? Q. 재윤의 목표는? 저는 진짜 겁이 없어서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Q. 재윤이 무서워하지 않나 경민이? 아 맞아요 그건 맞네요 아 제가 바꿀까요? Q. 재윤이의 목표는? 재윤이가 또 팀에서 한 몫 하자 그럼 그럼 경민이랑 바꿀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재윤이 형과 한번 저는 일단 공포영화도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고 벌레도 서스름 없이 그냥 잡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앉았습니다 저는 벌레를... 그러니까요 어디서 거짓말을 지금 그럼 바꾸자 밀려놨어 김민이 이러다 꼴찌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약간 죽는 거 아니면 다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형들 공포 게임 보는데도 민호 형이 진짜 막 날라가거든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날라가는데 그 발사되는 현장을 보고도 저는 가만히 있고 그럽니다 경민이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살짝 미래가 예상되거든요 일단 저는 공포영화를 못 봐요 잘 못 보고 끝날 때까지 두 눈 가리고 이렇게 막 보고 그리고 벌레는 잘 잡아요 맞아요 벌레는 잘 잡고 벌레... 벌레 얘기해서 지금 가려졌는데요? 경민이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 바꾸세요! 애 바꾸세요! 애 바꾸세요! 공포영화 볼 때 딱히 안 무서워요 그냥 약간 놀래도 우와! 우와! 이렇게 딱 보고 벌레도 그냥 우와! 우와! 이렇게 잡고 그럼 윤기가 3등으로 가야 돼요 윤기가 3등으로 가야 돼요 경민이 형 아 왔어? 경민이 초조하다 초조해 앉으시죠 바꿀래? 저도 벌레는 별로 무서워하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나 징그럽다 정도? 공포영화도 막 민호 형처럼 못 보지는 않은데 또 엄청 잘 보지는 그냥 딱 중간 정도 공포영화는 약간 좀 오! 이렇게 놀라는 정도? 바꾸고 바꾸세요! 뭐해요 안 바꾸고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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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이 그냥 서있어 뭘 보지 아니 여기 여기서부터는 안 바뀔 거 같은 게 아 바뀌네 저는 겁이 진짜 많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냥 연습실에 벌레 있다 보면 진짜 이러려고 바로 혜민이 불러가지고 혜민아 잡아줘! 이러고 공포영화 본 날에는 샤워하고 있다가 이러고 샤워하고 아니 그거 알죠 그 뭐지? 샴푸하면서 눈을 떠야 돼 맞아요 그냥 이러고 봐야 돼요 일단 저는 8등 정말 인정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도 놀라요 정말 저렇게 봐도 놀라고 다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혼자 집 들어가면 거기 누구 있지? 나와! 하면서 그래요 저 혼자 이거 아세요? 숙소에서 이거 몰라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누구 있지? 하면서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런 거 몰라요 이거? 다들 알다시피 저는 겁이 정말 많아요 놀래키기 되게 쉬운 맞아요 장난치기 되게 쉬우네요 맞아요 제가 좀 표정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컬룸에서도 진짜 하루에 그래도 한 두 시간? 보컬룸 들어가면 계속 거울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자아도취 시간 아니고 킬링 포인트 순이에요 이 노래에서 킬링 포인트를 설명해줘야 돼요 아 그쵸 그쵸 보여주시죠 머리가 가려졌는데 한 번 윙크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저 왜 여기 있어요? 그냥 되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형 시선 끝까지 할 때 너무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진짜 모니터링 할 때마다 반했어요 저는 비워서 왔는데요 다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형들 충분히 멋있는데 왜 자꾸 뒤에 가는 거예요 윤규도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게 훅의 윤규 톤이 정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윤규의 성량과 그 딴딴함과 쫀득함이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 녹음 왕자잖아요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항상 빛을 발아서 녹음 때마다 그럼 저 여기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음성이 형은 자요 나는 왜 거기 있니? 저는 나름 이 곡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 얘 봐라 귀가 엄청 빨개졌어요 아 잠시만요 왜 여기 있으시다고 생각하시죠? 저요? 네 저는 되게 저희 노래의 즐거운 분위기를 제가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킬뽀지 야 윤성아 보여줘야지 또 우리 무대를 하고 가자 근데 그게 나일 것 같아 내가 봐도 Get it 이 모든 걱정을 내셔 이 꿈을 터뜨려 봐 근데 이거는 윤성이가 직접 노래를 하면서 해야 돼 알지? 노래 잘해서 감사합니다 나 4등 아니 형이랑 좀 바꿔도 될 것 같아 아니야 이 형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형이 공등 1등이야 내가 봐라 이 형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뭐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 고음 파트에서 제가 형 옆에서 이렇게 숙이거든요 그럼 옆에서 형 소리 하들이거든요 그러면 숙여서 아 미쳤다 와 대박이다 지금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우리 라이브 연습할 때 인이어를 뚫고 들어요 혜민 씨는 뭐죠? 저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럼 1등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킬링 포인트입니다 제 표정을 한번 나중에 직캠으로 보세요 다음 재윤이 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낙 멤버들이 이 곡을 잘 캐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 재윤이 형이 정말 중심에서 단단하게 저희를 기둥을 싹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내가 보기엔 우리 다 공동 1등이야 아직 승헌이 안 했어 동등 1등 그리고 8등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저는 사실 5등 정도 이렇게 가보려다가 밀려놨구나 맞아요 그 연습실에서는 다 형들 머리 위에 있으면서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승헌이 너무 킬링 포인트 있는데 그거 하나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진짜 딱 에이 스쿨아 아 가야 돼 이게 17살이라니 형 이제 그 멘트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내가 보기엔 우리가 다 공동 1등이야 그치? 맞죠? 맞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경민이 무릎 위에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샌드위치 게임 시작할까? 아악! 어허허허허허허헣 도쿄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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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FJ로서 사람이 많아야 에너지가 올라오고 혼자 있으면 전 장난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저도요 몸 풀 때 좀 제쳐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근데 이거는 멤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냥 내 흥이 돋아서 하는 거긴 한데 걸그루 선배님들 커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에이턴 유튜브에서 봐주세요 저는 뭐 형들 에너지 받고 그 에너지를 다시 이어받는 느낌으로 사실 애교쟁이잖아요 애교쟁이는 아니고요 애교쟁이는 아니고요 애교쟁이는 아니고 형들의 동생이죠 1,2,3등의 공통점이 있어요 2예요 저를 셋이 2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저희 말고 없어요? 저희는 다 I예요 여기는 아이돌이고 여기는 아이돌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가시죠 저는 사실 원래 8등으로 관리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께서 어디를 비켜나세요? 이러셔가지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냥 승헌이는 살짝 존재 자체로도 되게 귀엽고 너무 힘이 나고 그냥 골다고 보면은 만지고 싶고 또 뱃살 보면 만지고 싶고 승헌이 만지면은 그냥 딱 기분이 좋아하죠 승헌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기특해서 힘이 나요 해민 씨도 좀 기특해 줄래요? 오케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좀만 더 저는 모두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 깔끔하러 가주세요 뭔가 부드러워 아니 나는 저 형 맨날 춤 우리 단지 수업 때 춤 추다가 틈만 나면 앉아있는 게 너무 웃겨 선생님도 이젠 포기하신 거 같아요 없는 사람같이 저는 아무래도 쓴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꽤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재현이도 1등으로 올라와야 돼 리더로서 연습할 때 진지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형이 많이 노력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8위면서 1위가 아닌가 맞아요 감히 얘기해봅니다 저희 오늘 더 라인업에서 이렇게 재밌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 더 재밌고 이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모두 더 라인업에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가는 거 같아서 기쁘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순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에이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셀럽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컴백하게 되면 꼭 다시 한번 나와서 좋은 시간 또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에이턴 ella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